강서구가 강서구의 대표 문화 관광지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강서를 사색하다를 발간했습니다. 강서를 사색하다는 강서의 다양한 관광자원을 역사, 자연, 문화, 미래 네 가지 테마로 구성해 강서를 찾는 관광객들을 안내하는 가이드북입니다. 강서구의 역사와 함께 문화적 가치들을 소개하고 있으며 여행 후에 강서에 대한 사색을 돕는 명언과 컬러링도 담고 있습니다. 특히 강서 둘레길은 각 코스의 시작 지점을 알 수 있도록 온라인 맵으로 연결하는 QR코드를 입혀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꾸몄습니다. 강서를 사색하다는 강서구 주요 명소 곳곳에 배부될 예정이며 전자북 형태로 홈페이지에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.